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년베리니 유키입니다 지난 21차 패치에서 블루존 이펙트의 시각적 표현이 개선되었는데요 블루존이 다가오는 느낌이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패치였지만 블루존의 이펙트 색상이 불투명해지는 바람에 블루존을 사이에 두고 적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블루존 밖에서 뛰는 사람이나 안에서 적이 오는지 지켜봐야 하는 사람들도 블루존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을텐데요 특히 자기장 후반이나 산옥같이 블루존을 자주 접해야 하는 경우라면 순간 블루존이 시야를 가려버려서 적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블루존 패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PUBG 커뮤니티 매니저가 트위터 댓글을 통해서 블루존의 문제점에 동의하고 다가오는 패치를 통해 변경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존 상태로 돌아갈지 아님 새로운 블루존으로 패치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조만간 다음 패치가 있다면 블루존 패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년배리니 유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